반갑습니다. 퀸콜입니다. 지금부터 하이퍼엑스의 콘데서 마이크 듀오퀘스트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녹음은 음성 테스트와 소음 테스트로 나뉘며 두 테스트 모두 같은 설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녹음 설정은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성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찜쭘, 해산물, 채소, 고기 등을 첨가하여 만든 샤부샤부이다. 타이의 전통적인 요리로 타이 노점상은 물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요리이다. 타이어로 찜은 담그다. 찜은 액체에 담갔다 얼른 꺼낸다는 의미이다. 요리에 쓰이는 육수는 양강근, 레몬그라스, 타이 바질 등으로 만들어지며 첨가되는 재료는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오징어, 게, 두부, 버섯, 국수, 배추, 양배추, 공심채, 달걀 등이 있다. 요리는 육수가 담긴 토기 냄비를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육수의 채소, 고기 순으로 데쳐먹으면 된다. 이때 고기는 타이엔 암블라, 설탕, 라임주스, 칠리고추 등을 첨가하여 만든 타이엔 딥핑 소스인 남찜을 찍어먹는다. 돼지고기, 돼지간,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자른다. 새우와 오징어도 손질하여 작은 크기로 자르고 각각의 재료를 굴소스에 재운다. 배추, 양배추, 공심채는 먹기 좋게 잘라주고 당면은 물에 불려놓는다. 남블라, 설탕, 라임주스, 마늘, 실란트로뿌리 민트를 섞어 해삼용 디핑 소스를 만든다. 남블라, 설탕, 타마린드, 페이스트, 라임주스, 고춧가루, 다진 샬롯, 구운 쌀가루, 실란트로를 섞어 고기용 디핑 소스를 만든다. 이어서 소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소음은 적축을 탑재한 기계식 키보드를 활용했고 거리는 약 50cm를 유지했습니다. 토기 냄비에 돼지 육수를 붓고 여기에 레몬그라스, 양강근, 코리앤더 뿌리, 실란트로, 카피르 라임 리프, 쿨란트로, 타이바질, 파, 남블라, 소금을 넣고 잘 섞어 끓인다. 향미가 우러나면 첨가했던 것을 모두 건져낸다. 육수가 끓으면 배추, 양배추, 공심채, 당면, 달걀 순으로 넣어 끓인다. 뒤여 굴소스를 재워놓은 돼지고기, 닭고기, 돼지간, 새우, 오징어를 넣어 익힌다. 재료가 완전히 익으면 육수와 함께 그릇에 덜어 디핑 소스를 곁들어 먹는다. 아이테리어 8 8 8 10 8 9 8 8 9 10